아빠가 시작하면은 해. 응. 잘 누워봐. 누워서 아까처럼. 시시시작. 영감. 왜 불러. 뒤뜰에 뛰어노던 병아리 한 땅을 보았어? 보았지. 어째어?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할라고 먹었지. 잘했군 잘했어.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. 그러게 나 영감을 밀어야지. 마누라. 오빠 불러요. 왜 양감 매어 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어? 보았지요. 어째어? 지 인정된 오라비 장가를 밀쳐라 주어야지. 잘했군 잘했어.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. 그러게 내 마누라지.